안녕하세요 더페인팅마마의 줄리입니다. 오늘 영상은 도를 앞둔 요순이와 1시간 동안 방 안에서 놀아보기입니다. 뭐 있어? 이거 뭐야? 이뿌야? 뽀모 하하 으으으윽 으으윽 으으으윽 으으윽 으으윽 하아오 책들 아야아야해 예쁘게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그렇지 아우 잘했어 유준이 아우 잘했다 아우 잘한다 유준이 유준이가 어릴때 유준이 먹으면 안 돼 먹지마 먹으면 안 돼 지지 지지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건 아니야 야 먹지는 마 아니 먹지마 먹지마세요 에이 먹지마 먹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럴줄 알았지 먹지마 먹지마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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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숨을 굳이 를 먹지마 ved 아 엄마 주세요 고맙습니다 로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 가져왔어? 요준아 엄마가 악어 주세요 악어 주세요 손 위에 주세요 앗 또 코코 못 봤지 방금 우와 두 개씩이나 꺼냈어? 아니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